안녕하십니까 CBS 코리아 이오준입니다. 저희는 2012년 카페 메인코리쇼에 저희 캠퍼를 가지고 전시 홍보 중입니다.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출근하여 바리스타 유폰물 및 캠퍼를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저희 이영빈 바리스타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CBS 코리아 이오준인 제가 직접 템포 제작 및 홍보 마케팅과 인터넷 마켓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게 CBS 코리아 메인 템포입니다. 이 템포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손잡이 같은 경우는 2024의 공강택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는 304에 18종 스텐 레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레탄 재질의 템포와 우체결을 하여 요렇게 나온 템포입니다. 국내 코리아에서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제품이며 앞으로 외국의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오케이?